사생활 영상 유출 한성주, 12년만 복귀 신호고대 응원단 자발적 참여 에게스, 이슈방송인 한성주가 12년 만에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 2003년 다시 복귀한 그는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했다. 하지만 2011년 말 전 남자친구인 대만계 크리스 수아의 사생활 동영상이 유출돼 연예계를 떠났다. 한성주는 고향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럭비 경기와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축구 경기를 응원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고려대학교 관계자는 엑스포츠 뉴스에 자발적 참여라 확인이 어렵다고 전했다. 고려대학교 교우회 측 또한 활동하는 학번 중에 응원을 오시는 경우가 있지만 한성주 씨 참여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성주가 응원단 행사에 참여하며 복귀 신호탄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